네, 감사합니다. 이 시간이면 가존심이 강하고 또 전통과 그러나 저는 대구 시민들과 함께 또 지난 일주일에 또한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셨지만 아마 이번 주가 우리 대구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. 아마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이런 난제들을 우리가 함께 잘 많은 난관을 국민적인 합의와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. 동고동락하면서 공무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돼서 대구시장으로서는 너무 성붙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를 이렇게 아끼고 살려가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동락하면서. 사실은 제가 TV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민들에게 속이 나는 것처럼 외출을 자제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. 코로나19로부터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신속히 검사해서 심히 살 것 같습니다. 다들 아마 오랫동안 하셔서 피곤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시장으로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